아 뭘 그렇게 열심히 봐? SNS에 사진 올라오나 하고 아 그거 아까 약속 다 받았어 접속사고 관련해서 비밀로 잘하기로 걱정 안해도 돼 아니 그 사진 말고 그럼 뭔 사진? 나랑 앵커님 사진 아 사진 있으면 좋은데 보고 싶을 때마다 보게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안타깝다 없어서 다행인 거지 더 몰려들었어 봐 수수 불가능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까 앵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? 뭘 뭐라고 해? 남자친구라고 했어 어? 자기 입으로 내 남자친구라고 했다고 무슨 정기야 이건? 먹이 뭐야 핑크빛 정기지 나 걱정돼서 뛰어온 거 보면 몰라? 그래 좀 심하게 걱정하긴 하더라 꼭 무슨 일 난 것처럼 그래 맞다니까 핑크빛 아 사진 진짜 한 장도 안 올라오나? 이정훈입니다 여하진 씨 관련된 일로 할 얘기가 있어요 여하진 씨는 모르게 연락 바랍니다 이게 다 뭐야? 네 이정훈입니다 이게 다 우편으로 온 사진이라고요? 예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오늘 확인하게 됐어요 다 체크해 본 건 아니지만 기사에 실리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직접 찍은 거란 말이에요? 언니를 몰래 따라다니면서? 아직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하경 씨 말대로 여하진 씨는 연예인이니까 일반 편의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언니한테는 비밀로 할게요 괜히 불안해할 테니까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 있거나 이상한 우편물 오면 바로 연락 좀 주세요 그럴게요 앵커님도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.